음 이거 여기 이 야스오 녹화 지금 들어갔음 보이죠 로컬 지금 어 위에 녹화 뜬거 봤죠 어 응 안에 후입금 아 그러면 안함 음 나 진짜 약속 지킴 해물이가 해물이 방송에 모든 것을 걸고 먼딜 야스오 보여드림 어 아니면 안함 선입금 안함 안함 수고 그러면 저 수고 그러면 저 그냥 함 그럼 수고하셈 지금 큐 돌리기 일보 직전인 버스는 떠나기 일보 직전인 오케이 함 간다 게임 들어간다 게임 들어간다 간다 간다 오케이 말자 벤하고 좋아 미리 야스오를 하겠다고 제가 띄워놨습니다 야스오의 바로 잘생긴 얼굴을 말이죠 옥면이라고 하죠 좋아 해물이 형 빡침 아니 안 빡침 여러분 꼬만티님께서 먼딜 야스오 제가 보여주면 별보다 100개 주신다고 했거든요 제가 보여드립니다 어 먼딜 야스오 맞았는데 그냥 끔살당해 저기 말합니다 뭐야 이게 먼딜 바로 먼딜 야스오 먼딜 야스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았어 당신의 희망사항을 현실로 만들어드리죠 먼딜 야스오 갑니다 좋아 존 시스템송 불러주세요 존 시스템송 아 지금 귀찮은데 야 니가 불러 불러 인마 니가 부르라고 심심한 날 롤하고 싶은 날 내 컴사양 난 지금 조금 부를 기분이 아닐까 그렇지 좋아 잘한다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아싸 적팀 야스오 아싸 적팀 야스오 아싸 만약에 이 친구야 저격범이라면 나의 작전이 정확히 먹혔군 바로 너희 팀의 야스오를 생성케 한 나의 미션 성공했구나 나의 작전이 성공했구나 드디어 니가 미끼를 물어버렸구나 야스오라는 루어를 물어버렸어 만약에 니가 저격범이라면 너는 좋아하고 있겠지 아싸 앨블링이 아주 못하겠다 너의 말투만큼 너는 빡대가리다 이 녀석 나의 정확한 설계에 걸렸구만 형은 너에게 야스오를 주고 그것을 이기는 캐릭을 갈 것이다 친구야 바로 바로 야스오를 완벽하게 아싸 직전까지 몰아갈 수 있는 바로 판테온 판파라바바바밤 판테온 바로 판테온 아 야스오 잡아야지 간다 판판은 판판판 판템으로 갑니다 좋아 완벽히 야스오를 잡는 트리로 간다 아 이번엔 이거 5개죠 극단적 템 트리로 간다 좋아 가자 도도도도도도도세님 도세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올 AD판이네요 이판 졌네요 쟤네도 마찬가지야 정글러만이 AP인데 지금 현재 정글러만이 AP거든요 근데 정글러가 만약에 어 나만 AP네 그럼 나 딜로 가야지 그럼 더좋아 그럼 더좋아 아무무가 딜로간다 그럼 더좋지 좋아 가자 가볼까요 죽불 들어라 죽불 죽불 들어라 죽불 들어라 아니요 안들겁니다 천둥군주 들겁니다 좋아 간다 해물오빠 야스오 저격 맞다고 아이디가 아이디만 봐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아이디에 해물오빵 야스오 저격이니까 맥 가려니온 어떻게 알지 나도 모르는걸 너가 어떻게 알아 해물이 꼬만티야 너냐 너거나 너가 거짓말 치거나 둘 중 하나야 둘 다 문제야 맥 가려요 왜 정확한 이유를 말해봐 왜 아이디가 하늘바라기야 하늘바라기 피즈벤의 야스오 픽입니다 아니 아니야 그정도는 아직 몰라 둘 다 그럴듯해 요성 야스오네 봐봐 아이디가 요성 야스오니까 야스오 주 캐릭인게 당연하고 피즈벤은 피즈가 원래 벤을 당하는 캐릭이야 많이 그러니까 피즈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민감하게 굴지 마세요 어 여러분 약간 민감형이신가 왜 그러지 해물이 화났나요 아니요 화났는데요 형이 이기길 바라니까요 어 고맙다 산마야 참고로 탑에선 야스오 블라디 미드에선 야스오 블라디 아 미드에선 야스오가 이긴다 아니야 근육 뚱땡아 맥 가려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 야스오 스킨까지 있잖아 어둠의 인도자 야스오 저 사람은 야스오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야 야스오를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야 해물이 화났나요 화 안났다니까 아악 그만해 진짜 화날거 같으니까 왜 이렇게 개장나게 화났냐고 물어봐 화가 안났는데 나도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어 가끔 가다가 계속 되물으면은 어 짜증을 내는 경향이 있어서 어 사과드립니다 간다 좋아 판타는 부패 물량이 좋겠지 갑시다 좋아 그래 팬티가 정말 멋지고 마니까 갑시다 고고고 어 어 천템 드랍사로 갈까 요우무 가네 요우무의 드랍사로 가야겠다 요우무의 드랍사로 가야지 간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별 징 목나가야 목조심 아 한별이 너마저님 아하하 나의 목을 또 너목보호 어 너의 목을 보호해주고 싶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좋아 부패 물량 야솔 넌 죽었다 야솔 해물형 저 오늘 생일이에요 축하좀 해주세요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거 있죠 생일 축하해 다들 케이크랑 함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미니언 생성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화자순자자자자씨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이고 화순자여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아이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생일이란 소식을 듣고 우리 이 방송 여러분들과 다 함께 이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아 일단 한방 쳐 그렇지 저거부터 딱 때리고 그렇지 딱 피하고 피하면서 나는 맞춰야지 좋아 자식 너 이제 CS를 못먹게 될 것이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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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땡겨주고 땡기면 땡기면 이득이지 좋아 CS 먹어주면 차분하게 차분하게 후위를 도모해야돼 W 뜨면은 딜기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 좋아 어 조금 이득인데 많이 이득 봐야되는데 좋아 좋아 빠생 좋아 버스 플러브 이거지 이거지 바로 야스오 카운터 야카 해물파전이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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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카상 더 먹어주고 어 이거 좋아 아기는 상했습니다 자 CS 먹어줍시다 Ho 인간이 있으면 좋아 야스 올텐데 이제 안무가 이걸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어 왜냐면 야스 오는 타이밍을 한번 죽이며 갈게 먹고 집에 가자 집에 가야지 오자마자 피 엄청 날았다 좋은 mein 집에 가자 더욱 더 웃음길을 머금고 집에 갈 수 있네 아 툴그 버스면 미소짓고 있는데 판테온의 웃음은 매우 아름답죠 좋아 아 야소가 공갈력박을 했길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집에 가도록 하죠 좋았어 좋아 KP야 쟨 집에 갈 수밖에 없지 좋았어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구만 레벨 채가 계속 난다 이제 형 나도 벌즈데이야 벌즈데이? 벌을 많이 받는 날인가 이 녀석 아 못 먹는다 형! 아 까비까비 Q 3개의 이선망은 좋다고 카드값도 체리님 알았어 좋아 좋아 형 저 여자친구 생김 선물 좀 어? 형이? 너한테? 형은 여자친구도 없는데 세임만 하고 있는 형이 너한테? 언제나 비벼조님께서 8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좋아 와 있다메요? 아 있죠 있죠 여자친구 있죠 제 여자친구는 정말 아름다운 친구입니다 마음은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반악시밖에 없었죠 저는 지금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와중에 장애물을 발견했습니다 잡아야죠 갑니다 신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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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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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야야 아 아니 소나님 섭섭해 아니 이 멍 융숭한데 저 이런 섭섭해 아 investors 아니 어떻게 이런킬이 unre하다보 picture hypnose 대박 나이신네 에어본 스톤 에어본 쾌 아 아 willing 야 , 차르바 개그 아 소나한테 많이 섭섭하셨죠? 저도 지켜봤는데 섭섭하실만 하더라고요 이제 잊어버리세요 알겠습니다 차르바님 덕분에 완벽히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해피 해피 완전 해피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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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 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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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들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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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어라! 죽어! 욕심의 대가다 하하하하 좋았어! 기분 다시 나아졌고 오케이! 미드로 가자! 오케이! 톱난다는 것만 하나 사고 좋아! 홀필드에 전투망치는 안나오네? 신발 하나 사주자 가자! 쟤가 죽인거 아니에요! 야스오가 죽인거에요! 좋아! 미드로 돌아가자 좋아! 2킬이야 벌써 야스오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아까 미드에서 가렌 잡았잖아 벌써 2킬이야 근데 가렌도 2킬이야 레벨은 똑같아 좋아 아싸! 크리티컬 어! 잔나잔나잔나님! 별풍선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네 잤습니다 해물이 또 건강이 염려돼서 해물이 어? 자네 잤나? 좀 잤나? 어? 잤나? 네 잤습니다 많이 자고 왔습니다 지금 컨디션 베리 나이스에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하하 가렌 왜 안올라오냐 이러면 로밍 가야지 로밍을 보여줘도 로밍을 성공해 이게 골드에요 골드의 현실을 보여드리죠 여기 보세요 전혀 눈치 못재죠 이게 골드의 현실 근데 문제는 우리 팀도 눈치를 못채 우리 팀도 눈치를 못채 우리 팀도 나의 갱을 눈치를 못채가지고 못가 못가 좋아 골드의 현실입니다 하하 이러지 자기 자르반 자르반 정글러들이 시야가 좋기 때문에 정글러들하고 같이 가는건 매우 좋은 선택이야 좋아 골드 극혐이네 그쵸 실버님 골드 우지 마세요 골드도 어차피 다 똑같애요 기졸 설명이 모두 따라가면 못잡나 아 못잡겠네 여기 아싸 내쁘당 내거 내 shown 내쁘당 내쁘 매카라 빠르다 좋아 rainfall 좋아 어? 어? 자연스럽게 좋다 내게 이제 2섬만 해야지 와 됐다 안 뺀다 이 사람 이 사람 여기서 집에 가나보다 이 사람 나한테 Q 써가지고 띄운 다음에 나 죽일라고 한다? 그럼 난 이쪽으로 붙어서 가야지 아싸 전멸 뺐다 아싸리 내가 봤다 전멸 뺀 모습 아싸 어 그럼 이 사람 잡아야지 너는 왜 여기까지 왔느냐 나 저봤었는데 막타 막타 아싸 야스오 때문에 잡음 이런 둘이 싸움 이제 야! 너 때문에 죽었잖아 당신의 잘못이오 빡대가리야 뭐! 라인스 앞 도전트 빡대가리? 못하는 말이 없어 야필팬 역시 과학이야 과학시간에 빵점 맞은 가렌즐 하면서 막 서로 막 싸우고 난리 났겠지 좋다 좋아 아아 아 동대 피하기 동대 피하기 동대 피하기 뭐야 뭐야 왜 안써 동대 재고가 없나? 왜 그러지? 어? 아 이거 무슬모 젠님 10개, 9개, 8개, 7개, 6개, 5개, 3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묻혀 잠깐만 유명의 유령금 하나 사주시고 또 하나 사주시고 미드로 이제 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모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무슬모씨 4개, 3개, 2개, 3개 윽 윽 이걸 못보고 이런 바버같은 해밀바전 가렌을 보기 전에 자녀를 가렌을 놓치고 이걸 봤어야지 ㅎ ㅎ ㅎ ㅎ ㅎ 얼마나 서운하셨습니까? 제가 지금 블루픽을 봤는데요 블루픽은 봐 놓고도 ㅎ ㅎ ㅎ 감사합니다 세상에 정말 경사로우세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500개로 톰큰팽클락 무슬모델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만천리 효자님께서 만천리의 효문난 효자 왜 효자냐 바로 어머니를 위해서 마스터티어에 어머니를 위해 꼭 마스터티어가겠어 그리고 그것을 성공이 됐기 때문이죠 역시 만천리 효자님께서 저도 다이아가서 효도하겠습니다 만천리 효자님 톰큰팽클락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 리븐이요? 리븐님이요? 아 리븐님 제가 도와드리면 돼요 괜찮아요 제가 잘 컸기 때문에 잘 컸으면 당연히 이끌어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저 판테온 저거 뭐냐 하하 반픽 뺐다 블랙 하나 먹어 주고 와디 가나 하고 동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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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학살 중입니다 퐁 돈 날대음 홈 날대음 사야지 죽은 김에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깐 돈이 있으니깐 이제, 이제 가면 되지 자르바나, 르바나 아싸 나쁜 자식 가자 가자, 잡자 잡자 잡을 수 있다 스턴 뜬다 스턴 스턴 뜬다 가자 르바나, 라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ـ 야, 얘 잡아, 얘 잡아 잡아 죽여! 아 핑크라드다! 핑크라드 잡아 죽여! 오케이 개이득 좋아 오케이 개이득을 받습니다 타 타 오케이 오케이 집에 갈까? 돈 많은데? 집에 가자 어? 야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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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잡아야지 넌 이제 죽었다 날 받겠다 하지만 넌 이제 넌 이제 아! 야 리브나 뭐해! 답답하네? 하니 하니 답답한 친구 하니 답답하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말리면 그럴 수 있어 이거 봐 야쏘이 이렇게 오는데 딱 호응을 하는데 이렇게 호응을 딱 해야 되는데 내 창은 지칠 줄 모른다 일로 딱 내려온다 이제 이거 W 가면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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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봤다 니가 하는 짓 다 봤다 립은 역겹네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해물 사고타니씨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디 퍼즐 맞추기 해보면 조합해보면 해물 사타군인 것 같은데 아이디가 왜 그러세요 오! 오! . 얘들아. 아싸리. 아싸리.. 일로와! 나랑 놀자. 리시 개착해 이것도 먹어 어어? 어어? 너까지? 개이들? 주바져주고 자주도 왕팩 하! 설치 10명이자 제발! 자아! 도약한다! 아하하하하하 반갑소이다 협곡의 전용 반갑소이다 어우 어 전용 저거 뭐야 머리 안 아프냐? 좋아 좋아 오케이 블룸드 먹어주고 집에 가자 이제 아 대략살을 가면 되겠지 대략살에 황혼권 가야지 황혼 때까지 쓴다 40살까지 쓰겠습니다 제가 지금 30살인데요 40살까지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개 사자 가자 좋아 해물령 하이하이 어 농후하나 어서와라 본방에 모발에 중계방에 2천분 계시는데요 우측 하단에 여러분들 업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구요 지금 CS가 많이 못먹었어요 막 로밍 위주로 하느라 CS 못먹었지만 키를 먹어서 레벨을 높게 해야돼 높게 해야됩니다 오케이 개굴 좋다 이거 야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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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아직 쓰지 마세요 왜냐면 실드가 있기 때문에 됐다 이제 됐다 됐다 이제 따라가서 어 대박이야 좋아 이거 퍼터로만 깔리고 마무리 좋아 키를 좀 줘야돼 우리 팀원한테 키를 좀 줘야돼 나도 우리 팀원이잖아 내가 나한테 줘야겠다 내가 나한테 양도 오케이 좋아 좋아 이렇게 먹으면 빵통 기한 안와 이렇게 먹으면 빵통 기한이 안와 이렇게 먹으면 빵통 기한이 안와 티빌 레벨 이거 봐 야쏘 하길 잘해 야쏘 란다 빵통 하길 잘했지 도발 쓸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누적 시키면서 데미지는 여기서 이제 살짝 이거 아니야 아니야 리븐이다 가면 안돼 리븐님이 지금 컨디션 난조야 리븐님 지금 게임할지 너무 힘든데 오늘 추석에도 야간 근무하셔가지고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게임을 사랑하는 분이야 아 그래도 너무 힘들어도 게임은 한판 해야지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 하면서 진짜 지친 몸을 이끌고 지금 게임하시는 거기 때문에 컨디션이 난조일 수 밖에 없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의 사정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티어가 있다면 저 사람도 우리 티어에 있을 만큼 실력이 있는 유저야 근데 컨디션이 난조거나 뭔가 이유가 있는거지 모종의 이유가 있는거지 좋아 SKD가 이겼어? 개굿 개굿 이거 안돼 에바비가 가자 아 까비 한 방만 더 들어갔으면 잡았는데 아 개망 해쇼에 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망한거 아직 망한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헤르메스 가야되는데 근데 이거 보니까 CC기가 많아가지고 헤르메스 그냥 올리자 헤르메스 하나 올려 이건 나중에 뭐 가엔가거나 그렇게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 하나 사주고 예언자형 사주고 오케이 아이템 좋다 와 3차 밀리면 안돼 빨리 이거 없애버려 전형 없애버려 그냥 용기내서 없애버려 소나야 딜러마 그렇지 잘 막았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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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으면 됐어 좋아 아 이 꼬맹이 또 이거 회개한 짓을 하고 있네 아오 넌 나중에 만나면 죽었어 144cm 넌 죽었어 나는 820cm다 10cm 있어다 잡을 수 있지 나 없야도 혹시 모르지만 갑자 오케이 좋았어 내가 있었기에 용기를 내서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겠지 내가 우리팀의 대들보니까 야 뭐야 야스오 뭐 11킬 뭐야 이거 아련도 원다 이거 못 먹는다 이거는 여기는 와드가 없거든요 일단 여기서 대기 여기 야 와봐 이거 야스오 밖에 없다 여기 이쪽으로 갔다 이거 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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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피하고 마무리 좋아! 이렇게 낚아야지! 좋아좋아! 도발친다 아아아아아아악! 가두면 안되는데! 아! 우리는 고삐가 풀려있을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이 까비까비 트리를 봐야되는데 트리가 바깥에 있어가지고 트리한테 딜을 할 수가 없었어 트리가 바깥에 있었거든요 야스 없는데 그냥 발렸네 이거 지형이 안좋았음 다음에 지형 잘잡고 싸우면 이길이 가김 리브님 존맘? 존맘이었다 그러면은 어? 막 뭐? 존맘이라고 할라그러나? 아니야 열심히 해보죠 화이팅 바로 여기서 이제 반전을 주는거지 그러면서 리븐이 그래 우리팀은 나를 응원해주고 있어 열심히 하겠어 하면서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해주는거야 좋아 어? 얘 왜 일로 오냐 딱 땅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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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시간이다 땅콩아 땅콩아 잘 가고 야하 아 까비까비 스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근데 땅콩이 잡았습니다 좋아 토기의 목적 달성했구요 셀젠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기나 아 기나 에어먼 쓰면서 딜 넣어야지 스턴 날리면서 좋다 이번거 잘했다 좋아 두발 조심하고 좋아좋아 잘왔다 잘했다 좋아좋아 좋아좋아 진짜 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적팀을 너무 키웠거나 그러면은 어 옛날에 나를 상상하세요 어 옛날에 자신도 다 똥 싸본적이 있는데 어 가끔가다가 이제 팀원들이 너무 많이 똥 싸대 내가 잘하면 그걸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막 너무 억울해 억울한 듯이 느낄때가 있어 그냥 게임이 말릴수도 있고 잘될수도 있는거에요 말릴수도 있고 우리가 똥 똥과 캐리를 적절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튀어있는거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거나 물론 막 일부러 던지거나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야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면 조금씩 그냥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 해물이 사랑아 어서와라 그래 나도 말할거 같으면 전판 야스로부에서 슈퍼 하드한 똥을 쌌지 그래 그런거 생각하면서 그래 근데 또 이번판이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 게임이란게 그런거야 영원한 패자도 없고 영원한 승자도 없고 그래요 저걸 들어간단 말이야 하하하하 야 이거 지금 판테온 에이스가 둘다 빠져있는 상황 이거 지금 판테온과 야소 에이스가 빠졌습니다 이렇다면은 지금 정말로 와 잘하는데 이거 봐 잘하잖아 리븐 잘하잖아 자신감을 갖고 잘하고 있어 쭉쭉쭉 써서 딱 궁해야지 그렇지 천암만 써주고 좋다 그렇지 가렌 마무리 짓고 좋아 좋았어 좋았어 좋아 좋아 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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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있다 고고 해도 돼 고고 나 궁있다 나 궁있다 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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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 좋아 나이스 베리나이스 타이밍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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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갔어 팬 잡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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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개굿 좋다 좋다 설마 오케이 고립됐다 대박 야 일로 갔다 일로 고립됐다 오케이 오케이 넌 어차피 우리를 맛볼 수 밖에 없어 오케이 왜왜 어떻게 하시게 어떻게 넌 너는 이거 타워해 줄게 너무 건강한데 어떻게 하시게 어떻게 타워해 그렇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그렇게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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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 아템 사자 소나보고 와딩 좀 하라 그래 소나한테 알았어 야 판테온 와딩 좀 해라 네 소나님도 같이 하실래요 됐어요 말했습니다 좋아 2 하나 조심조심 우리 바론 먹었는데 이거 뭐해 뭔가 해야 돼 얘들아 리븐도 오고 리븐도 이제 세잖아 아 망했다 인생 망했다 아 인생 망했다 와 내가 왜 그랬을까 어 살았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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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빠센 반성하니까 살았어 와 인생 망했었는데 와 감사합니다 이거 살았어 와 아유 모르겠다 아이잉 도망가 아이잉 도망가 아이잉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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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풍대 조심 쳐다보고 있냐 아이잉 인마 아이잉 빨라져라 아이잉 그 임마 어딜 따라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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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버려 이거 밀어버려 밀어버려 가 가 가 가 밀어버려 밀어버려 딜러 딜러 와 이겼다 와 이겼다 이겼다아 좋아 밀어버려 밀어버려 억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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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억제기며로 우리 아유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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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마지막 안돼 아유 좋아 좋아 야야 이대로 이득이야 빠져 그냥 빠져 그냥 빠져 개이득인데 왜 안 빠졌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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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아우 마무리가 아유 소나 텐도 지금 떴나 어우 잡았어 잡았어 소나 도망가 도망가 이득이야 상차타워 밀었다 개이득 좋아 서로 탓할 필요가 전혀 없어 개이득이야 좋아 이제 가잉가들아 아 부패물이 아까운데 미치겠네 이거 근데 BF라서 팔아야겠죠 아 아 부패물이 너무 아까운데 아 청갑옷을 팔까 아 아니야 그건 써야 되잖아 아 아 너무 아깝네 아 그래 팔자 파는게 낫겠지 아 돈을 그냥 800원 모을까 500원만 모으면 되는데 그래 500원 모으자 부패물이 너무 아까워 500원 모아 가잉 가잖아 탱 가잉 500원을 모으자 500원 내가 봤는데 한타 한 번 안 벌어질 것 같아 500원 모으는 동안 결정장이라니 저거 결정 잘해요 무슨 소리에요 저거 먹으러 가자 가잉이 탱템인지 그러면 야 헤이물 파졌나 매니저 좀 줘봐라 소원이다 소원이라는데 오케이 그 순간을 기억해라 친구야 아 뭐야 아이고 매니저를 줬다 뺏었는데 이거 벙어리 두 번 줬네 미안하다 친구야 아 이렇게 매니저를 받게 된거야 원래 1초 매니저는 내가 너무 미안해서 벙어리가 끝날 때까지 매니저 해 친구야 오케이 그 벙어리 끝나면 채팅 한번 쳐주고 친구야 좋아 즉시 하겠다 즉시 하겠다 어딨지 탑을 한 번 밀자 가엔사오자 탑 밀고 가엔사옴 사악을 당했습니다 임페리얼 저세기 지난번에도 매니저 달라는 사람임 지난번에도 매니저를 달라고 할 정도로 매니저가 하고싶었던 친구로구만 내가 그걸 몰랐어 미안하다 임페리얼아 좋아 좋아 가엔 하나 사주고 물약 그리고 제어하잖아 가자 오 매니저 지낸다 신세계다 됐다 임페리얼아 수고했다 우리 수고했던 매니저로 수고해줬던 임페리얼에게 여러분들 어 잘했다고 매니저 잘해줘서 방이 깨끗했다고 이렇게 격려해 인사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을거야 이거 가면 안돼 차라리 가는거 잘라야지 그렇지 좋다 우리가 먹었어 자야가 뭐야 이거 진자야? 어떻게 먹었지? 아무거 없어서 먹을 수 있었구나 대구 어떡해 오우 좋아 좋아 여기에 그렇지 아이고 거기까지 못 가시는데 어떻게 해요? 너무 먼 길인데 세상에 좋아 집이요 형 집이요 알았어 집에 갈게 나는 고맙다 친구야 니 덕분에 우리 집이 안전할 수 있었다 팀원들 대신해서 감사하는 인사 다섯배로 전한다 친구야 이 녀석 빨리 말했어야지 포탑이 날아갔잖아 좋아 오케이 막대 못 살까 우리 가엔이지 아 가엔이란다 저거지 최후의 속삭일 라위 하나쯤은 가져야 딜이 들어가겠지 오케이? 가자 빵집 막으래 빵집이 위험하다 크림빵과 소보루빵 그 다음은 팥빵이 갈 수 있겠어 찾아야 돼 좋아 제가 제빵사님이 다 지쳤다고 빵집을 지켜라 좋아 이거 내가 이기지 않나 그럼 가보자 잡았다 대박이다 이거 와 야스오 욕먹는다 이제 야 바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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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오 없다 가자 야 야스오 지금 욕 호되게 먹겠다 이거 야스오 인생 망회했어 스턴 날려야 돼 그렇지 좋아 야 가자 일로 여여여여여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여기 봐줘 얘들아 얘들아 어텐션 어텐션 집중해 여기 봐줘 여기 나 떨어진다 아무도 없어 하하하하 가장 안전한 건지 착지 좋아 잡았다 대박이다 무조건 잡는다 이거 됐다 후발 피하고 야 왜 왜 빠지는데 이유가 뭔데 왜 빠지는데 이거 갖으러 가야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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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마 대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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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미니언이 없어가지고 억적이 못 밀겠네 야스오 궁극 잘 돼 내가 내가 막아 걱정마 지금까지도 잘 막아온 나야 걱정을 하지를 마라 나는 이거 밀릴 생각이 없어 내가 밀릴 생각이 없다는거 뭔줄 알아? 안 밀리는거야 난 이거 밀릴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아예 걱정하지마라 야 와봐 야 와봐 일단 한 명 죽어 그렇지 그래 이제 잘 버텼다 두 명 나올 때까지 버텼어 이제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얘들아 힘내라 이제 얘네들한테 달려있어 잘 버텼어 세 명이나 나왔어 쾌걸을 이뤘다 잘 버텼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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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죽으면 죽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저는 사이아인이니까요 좋아 라비 가야돼 도미닛 경의 인사 400원 정도 오케이 오케이 야 별자는 손해 없이 막았는데? 우리 넉찌개가 밀었기 때문에 한타 한번만 이기면 돼 야 이거 좀 흐름이 약간 변하려고 하는데 절대 변해서는 안된다 친구야 리븐 너도 정신차려 지금 마지막 한타 이번에만 잘하면 여태까지 못했던거 다 없어지는거야 좋아 야쏘 야쏘 트타 둘 사살하면 게임 끝 응 야쏘 트타자면 게임 끝난다 드락사르가 무언가를 발견해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난 드락사르보다 멍청한 것인가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내가 어떻게 드락사르보다 멍청하단 말인가 드락사르는 그냥 아이템에 불과 안돼 영약 안 돼 1300원 모아서 도미니키부터 싸야돼 도미니키부터 싸야돼 도미니키부터 싸야돼 아 하지마 하지마 지카 지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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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환장하겠네 추경 개군 나이트 타이밍 연기 지렸고 야 타입 빼 타입 빼 좋아 좋아 개군 이거지 이거지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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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냥 밀고 끝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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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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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좋아 미니언으로 빨리 와라 미니언도 신났어 미니언도 신났어 지금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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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Sham 상상상상상상상상상상.... 후후! 좋아! 개골들 메로나님께서 16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좋아! 이렇게 승리를 쟁취해냅니다. 좋습니다. 누구한테 줄까? 자리만이 잘하게 됐는데 리블이 힘내긴 했고, 누구한테 줘? 어느 것을 고를까? 왜 안 눌려? 아냐 너 가져! 좋아! 힐링 좀 볼까? 자야를 줘야지! 이래도? 죄송합니다. 자야님. 자야님을 드렸어야 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와아! 자야님 존줄아 졌다? 어? 요성 야스오 이녀석. 나의 야스오를 뺏어가다니. 하하하하! 어, 진짜 이분 은인이야. 이분 명적 하나 줘야 돼. 명적 어떻게 주지? 명적은 못 주나? 명적 못 주네 이제? 이분 명적 하나 드리고 싶은데? 나의 야스오를 뺏어가 줘서 고마워! 명적 주고 싶은데. 까비까비. 좋아. 쏘나 때문에 이겼는데, 자야 때문에 이겼다. 여러분. 하! 판테온 때문에 이긴 겁니다. 하하! 이 친구들. 판테온 때문에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뭐야? 뭐야? 동의 안 해? 왜, 왜 동의를 안 하는 거야? 나 이런 분위기 이해하지 못하겠는데? 아니, 양심? 양, 양, 양심? 이런 세상에! 가렌이면 가렌을 처치하고, 야스오 라인 연할 때 저렇게 잘하는 야스오 라인 연에는 압도하고, 그랬던 빵테온을 잊었단 말인가? 이런 세상에, 한 손에 조타커씨께서, 야스오가 짱이다! 하시며 배우자 100개 선물. 이거 봐, 이거 봐. 우리 조타커 장군님께서, 야스오가 가장 MVP다. 야스오가 짱이다. 지금 야스오의 신.